하룻지 중 잘했다 잘했어 보라 달콤하니깐 1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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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을 거기다 넣어 그런 것도 넣을 줄 알고? 국수 써먹고 국수 써먹고 이모 거실이 이제 사무실이 됐어. 옛날에 갔을 때는. 안 먹어. 안 먹어? 아 이거 있어. 어 저게. 시력이 맞지 않았어. 아 이거 못 이겨. 아 야. 우리 외국에 이렇게 먹어 이거. 찍먹. 안 먹어 그냥 먹어. 야 야 야. 진짜 유튜브. 진짜 그렇게 먹어. 음. 치킨 제일 많이 먹었네. 음. 완전 바삭해. 쟤는 저렇게 무 대단하더라. 연간이. 삼촌냄표라니까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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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후라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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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맨날 물 먹어라? causing 캐롤 이야기를 넣었답니다. 그치그치, SF던 거 나오고 IG나오고 네, 소중히 신청하세요. 아, 진짜 우리의 마음은 그때 크리스마스 케어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청해 주시면 커피와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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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의 마음은 사과에 사과와 마카롱 사과 마카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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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는 케이크를 Quel게 한국의 시원한 향이 이상한 날이 없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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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